지난 주말 공주시 의당면 신안 1차 아파트에서 열린 CNB 열전 동네방네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병득 의당면장 등 아파트 입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진행하고 노인회와 분여회에서 먹거리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주민들 노래자랑으로 꾸며진 CNB 열전 동네방네에서는 자신들의 열정을 보여주며 흥을 돋았고 초대가수 남진아와 이청, 지선영이 출연해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CNB 열전 동네방네는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앞으로도 우리 지역 곳곳을 돌려 주민들의 화합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오는 28일 오전 11시에 방송됩니다.